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뭐 나온다 뭐 나와요? 저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우리 잘렸나? 화면이 우리 나와요 기기를 회전시키라고? 회전? 잠깐만 뭔 회전이라? 왜 안되지? 뭐야 이거 아닌데 신고 요렇게 하라 그럼 우리가 안보인디? 뭔 요렇게 한다? 뭐 우리 요렇게 방송한다 요렇게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요렇게 한다 화질 들어볼구만 화질 뭐 모자이크에요? 얘들아 뭐 모자이크냐? 뭐 우리 모자이크 처리된거야? 뭔 화질이 이런다 우리 모자이크 처리된거야? 우리 배에요 유튜브는 유튜브는 겁나게 그거네 유튜브는 겁나게 뭐다? 열어봐봐 화면이 겁나게 큰데 화면이 겁나게 큰데 화면이 겁나게 큰데 화면이 겁나게 커 보여 열어봐봐 열려 열어봐봐 왜 그렇게 화면이 겁나게 큰데 열어봐봐 열어봐봐 이럴 열어봐라 작은 회사에 이렇게만 있었구나 이게 낫겄데 아니 소통말 하려구? 소통만 할거에요 아니라? 화질 일단 잠깐 한번 틀어봤어요 화질이 덜 아플것만 하는 유튜버 왜 그런다? 사투리 어디꺼 쓰냐고 국산꺼 우리 회사는 안쓴다 알아먹으면 됐지 회사는 안쓴다 우리 국산 쓴다 국산 남자다 생긴거는 쿵쿵캅 태궁놈인데 국산꺼 쓴다 화질짱이라고? 화질이 엄청 안좋은데 우리가 봐도 대가리를 어디야 드밀려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정도로 올려야돼? 이런거는 안된데 이런거 돼야지 시세자분들이 왜이렇게 잘리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네 그렇게 하지 시세자분들이 돌려야되겠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 너희들이 기계를 돌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봐 이렇게 야야야야야야 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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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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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유튜브 방송하자면 다 요렇게 방송한다 바닥 세워서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 틀렸을때보다 시청자분들이 더 많네 지금 계신분들 다 아프리카로 넘어오세요 지금 계신분들 다 아프리카로 넘어오세요 지금 329명인데 우리 아프리카 방송 틀때보다 더 많이 보시는데 응 야 우리 우리 이천딸이야 넘어오시요 자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뿅 안쪼랐어? 뭐라고? 몸 뿅이야 뿅은 하 아니 근데 아 예 그래요? 예 이걸 올려야 더 거네 아 이것이 뭐 바닥 서부라고 좀 그려 바닥 서부러써 나 그라고 나 우리 영상보면 좋아요 좀 눌르셔잉 좋아요 좀 그라고 안좋아요 아니 막 2만명 봤는데 좋아요는 한 500개밖에 안돼 손가락이 부러져버렸을 거나 어쩌었을 거나 손가락으로 코딱지 팔때는 겁나게 시원하게 잘 팜시롱 좋아요는 안눌러 그거 따지려고 틀었어 코딱지 팔때는 겁나게 잘 여리저리 쑤시고 묶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그거 할때는 그런건 안누르고 응 우태야 그래 반갑다 아 근데 우리 얼굴이 다 잘려버려 웃기다 야 어떻게 해야되냐 민망하다 너무 길게 배운게 어 그래 어 어 잘생긴거 알고 잘다린거 알고 다 알아 너희들이 하는말이 다 맞아 어 사투리 지이고 또 어 뽀샤시하고 어 아니 진짜 근데 아따 이거 얼굴을 배고 볼려면 이렇게 방송을 해야하네 유튜브는 좀 이상해 방송 너 보인다 우리 오늘 첫 경험이에요 어이 둘이 방송 튼거 첫 경험이에요 어이 동현이 여기서도 동현이냐 응 딱 봐도 더버린거 같구나 챙겨 아 둘이 사기기 뭘 사기다 정신들 챙겨 성인방송이냐고 아니 첫 경험이니까 그거를 꼭 첫 경험을 꼭 그런 데서만 쓴다 왜구요 몇명 보이고만 어 몇명 보여 어 여기서 딱 보면은 어 왜 보이고만 우리 어 그래요 화질이 안좋다고 아 배우형 여기 계셨구나 화질이 여기 우리가 봐도 좀 안좋긴 하네 응 뿌이해 뭐가 좀 좀 멋이 뿌이하지 맞지 아잉 와 나 화면이 진짜 근데 아프리카가 화질은 좋네 그러지 아잉 응 화질은 아프리카가 좋아 이거는 뿌이해버려 눈에 뭐 눈꽃 낀거 같구만 눈에 눈꽃 낀거 같아 우와 뭐야 형님 궁금한게 있는데 아니 그 어 세형아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 오늘 둘이서 유튜브 붙은 것이 지금 새끼한가모니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뭐 지금 뭐 질문을 받고 지금 조금 틈이 있으니까 바로 삐짓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된다 지금 정신이 없다 알았지 아 모르겠다 그래도 우리 여기 거기 여기 사진에다가 우리 또치아마이콜 한사람도 계시구만 그렇지 그런 자세 좋아 응 그런거밖에 안보냐 그런 자세 좋다 여기 나는 오로지 공포만 오네 오로지 공포야 오늘은 또 뭐냐 총알을 달고 왔냐 귀걸이에다가 요런게 요거 때문에 너땜에 개이라는 소리들고 너랑 나랑 사귄단다 맥지대가리야 여기 잠깐만 초고추장 여기서도 사심 지렸다 다 블랙 넣어버리겠어 어디 누구야 신고 하나 둘 신고 셋 와 연극 잘한다 다섯 신고 너희 다 운영자님한테 다 뒤졌다 일곱 여덟 개이 얘들아 잘 보이지 산송장 밀 아니다 오해하들 말아라 응 잘 보이지 이들아 어디로 비벼봐 그래 그래 뒤로 보라고 알았어 이큘러는 뭐냐 이큘러는 뭐냐 이큘러는 뭐냐 아니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오 손가락으로 맨날 요거 요런거는 잘 파고 요런거는 묶고 요거는 겁나게 잘함시러 그러면 지그님들거 지그들거는 요거 파고 처리는 잘하고 뭐하고 그럴때는 요거는 요거만 파고 쓰는것이 아니여 좋아요도 누르고 내 눈 거기서 뭐 내 눈을 찾고 있냐 알았지? 어 그럼 부탁 좀 할게 응 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좋아요 올라간다 오예 옷이 204개 넘었어 근데 이거 좋아요 받으면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지 응 좋아요 응 기분이 좋지 212개 올라가네 응 올라가네 올라가 뭔지 몰라도 우리 좋아요 많이 받아봅시다 아따 역시 응 응 어 우리 유튜브 그렇지 아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말 잘들어주네 와 봐봐 엄청 막 올라와 팍 올라와버려 좋아요 지금 봐봐잉 우리 아프리카 방송할때 보면은 2000명이 넘지 어저께 2500명인데 뭐 반도 안눌러지 봐봐 지금 반 넘었어 좋아요가 지금 250개인데 1000개가 되면은 노크니엘을 가도록 할게요 자 5분안에 눌러주세요 하여튼 뭐 CR에도 안 믿고 뭐 싫어? 그럼 안가 안간다니까 그러면 안간다고 볼게 싫어? 5분안에 1000개? 아니 여기 나 보고 닉네임 보고 여자가 누군가 또 그걸 안으로 봐 관심 없어 또 보는 뭐 또 이렇게 빌거냐 옷도 빌게 누가 오다가 뭐 한 대에 쳐 맞았냐 뭐 북극기에서 왔냐 뭐 이렇게 빌거냐 왜 그래요 관심 있어 나한테? 어이 일부러 그러네 어이 어이 올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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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내려 내려 이 꼴이 얼굴 없으면 올라가겠다 누구요 야 야 너 아프리카로 따라와 야 너 아프리카로 따라와 너 아프리카로 잠깐 넘어와봐 어이 너 아프리카로 넘어와봐 후훗 또 뭐 너 아프리카로 넘어와봐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아 또 이것 좀 요렇게는 안되나? 새로는? 또 재밌는거 올라가요 내일 베트남 아니 아 그거 올리지마라니까 몇번을 말해 그거는 나중에 풀자니까 그거 벌써 한 78만각이지 어이 니 코꼬낙에 코딱지나 나중에 풀어요 어이 너 나 관심있지 자꾸 이렇게 투덜툰 되면서 일부러 관심 끊어 너 요즘에 너 이걸로 컨셉 나갔냐? 아니 이렇게 니가 여기서 유튜브까지 와갖고 지금 너 사람 아프리카로 이렇게 우세주더만 여기서도 우세주려고 하네 우세시럽다 뭔 유튜브까지 너 지금 여기서 우리 둘이 뭐 사귀냐 어쩌냐 그 소리 너가 어깨로 너 물을 쳐요 얘들아 남자 좋아한다 우리 야 야 여자 좋아한다 오해하지 말아라 우리 다 여자 좋아한다 상남자다 컨셉이야 알겠지 여자 좋아한다 개이 아니라고 아침마다 바닥바닥 텐트 오실라 개친다 미쳐불겄다 뭔소리 아냐 우리 그 백갈대 나갖고 물 한번 빼고 물 한번 빼고 방송 그 아프리카로 특겨라잉 네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뿅 뿅 이거 어떻게 했거냐 저거 저거 실시간으로 써니 우리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화면 터치하면 뭐 뜨지않나 야 이거 화질이 더 좋아졌어 터치않게 잠깐만 이걸 봐봐 알지 아니 아니 여기서는 여기서는 크게 이제 방송 꺼졌지 아니 방송 꺼졌다고? 방송 꺼졌어 뭐 꺼졌네 컨셉 시청자분들이 보고싶어 미치겠네 보고싶어 아니 회원아 회원님 방송 끝났으니 가는말인데 알잖아 너 영국 아 야 정말 어색하거든 지금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정말 어색스럽다 보고싶다고? 방송 끝나고서도 지금 사심이냐? 유튜브 시청자분들 조심해요 이 꼴이 혹시 지나가다 이 꼴이 아는척하지만 특히 여자들 이 꼴이가 건네는 커피 먹지마 또마 또마 오빠 너무 좋아요 그래? 오빠 기절한다 진짜로